최근 한반도와 제주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규모가 점차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도내 지진 관측소들은 지진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방송 중인 뉴스 화면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350km가량 떨어진 제주에서도 감지된 것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지난 2014년 7차례에서 지난해 11건, 올 들어 벌써 8건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제주에 설치된 지진 관측소의 탐지 능력은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규모 3.0 이상 지진의 미탐지율은 마라도 관측소가 75%, 서귀포가 50%이고 6군데 관측소의 평균 미탐지율은 38%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섬 지역의 경우 잡음 효과 때문에 지진 관측이 어렵다며 낡은 관측 장비들은 최근 교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라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에 의한 잡음 효과가 너무 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기상청은 의무화된 특보 사후분석 보고서 2건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고서 31건을 선진 예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